다시 다시 다오니 아예 돼버려 아예 돼버려 빨리 넘어 아예 돼버려 무슨 게임하는거야 무슨 말이야 파기 엄청 진짜 6.3밖에 안되네 네 나 지금 빈 게 없어요 나 9.6 아니 아니 거기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1번을 떼 1번을 떼 2번을 떼고 3번을 떼고 3번을 떼고 이번에 붙여버려 잘한다 확인 확인을 누를거야 확인을 눌러 1번을 떼고 1번을 떼고 2번을 떼고 영상 나와도 돼요? 안녕 보이보 이거 거의 우리 아빠가 하는건데 2번을 떼고 1번을 떼고 2번을 떼고 2번을 떼고 2번을 떼고 3번을 떼고 마치 현악기가 근처에요 있어 2번을 떼고 진짜 있어버리네 와 진짜 소름 돋힌다 어쩐지 어쩐지 근데 다 이거 먹을까? 오늘 사실 이거 검정색 사서 여행 때 신어야지 하고 이 샌들을 신고 온거야 근데 그래도 빨간게도 아직 살펴보니까 맞아 이게 트레이드 난 왜 트레이드 그런지 어 분위기에 취한다 뒤에 가면 나 머리가 몇 번인지 머리가 재밌는 녀석이야 아 끝났잖아 그래도 인천구만 그거라는데 먹어봐야잖아 시그니처라는데 시그니처에 꼭 먹어보셔야 하는 하고 왔어요? 어 간다 간다 진짜 너무 귀여워 미쳤어 이게 그리고 얘가 눈알이 투명이라 얘의 펄을 반사시키는 천재잖아 코가 없어 코가 없어 코가 없어 코가 없어 여기 만져야만 까맹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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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떡이다 빨리 달아와봐 꼬리가 너무 커 꼬리에 막 리본으로 커스템 할 수 있대 네 만나 감사합니다 최고다 최고다 너무 귀여워 오늘 핸드폰 M번째 미쳐버려 미친 거 아니야? 너무 귀여워 우리 까마귀 까마귀 너무 귀여워 눈알이 너무 귀여워 맞아 난 코가 너무 귀여워 코가 너무 귀여워 코가 있는게 너무 귀여워 코가 있는게 너무 귀여워 코가 너무 귀여워 코가 수문그림찾기야 거의 이제 가볼까요 이제 가볼까요 면발 코가 면발 코가 코가 면발 코가 면발 코가 면발 코가 면발 코가 면발 코가 면발 우리가 투데이여서 그런데 이 작은 스테장식이 되게 기다렸어요 착불을 받으십시오 제가 받을게요 우리 지금 몇 시야? 6시니까 어 16분껏 나갔네? 46분 오늘 이거지? 어 46분 보러 가자 귀엽잖아 아 자유석 여기 오른쪽 다 자유석 가서 뽑아? 거기서도 다 일본은 편장에 다 에이틴게 있는 것 같더라 역시 아저씨 로또 도착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자유석 이건 카드 되는 거잖아. 이거 카드 쓰는 거. 이거 그 카드, 어떤 카드가 있으신데? 이거 신용카드. 이거 얘네가 카드 된 거잖아. 나 파스몬 카드 우리 언니가 뭐 사 먹으라고 혹시 잔액 있으면 사 먹으라고 줬는데 한 번 대봐야겠다. 얼마인지 한 번. 얼마 있는지 될까요? 다 안 되는 거야. 이거 도쿄 걸어서 안 되나 봐. 아니 그냥 돈으로 해도 돼. 나 웬 동자니까 돼. 몇 번이에요? 이건 거요? 네. 기다리세요. 귀여워. 만져봐도 돼? 이거 그거 같은데? 우리 그 찰떡파이? 그치? 그런 거? 근데 이거 너무 음음하게. 그러니까. 그치? 주저. 주저 앉은 거 개 웃겨. 나 지금 약간 다리 힘이 없어서. 얼른 일어나야 용사야. 내가 여기서 배내면서 너무 다행이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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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한테 잘했어. 그 와중에 고양이 너무 귀여워. 가보자. 와. 진짜 너무 귀여워. 지금. 벽. 아 너무 무서워. 자. 가자. 진짜 완전 이렇게 있는지 모르고 싶다 진짜 한국어도 있는데 그분은 일본어로 표생했다 일본인가봐 여기는 없어 이 질문만 한국어야 너무 귀엽던 녀석이 너무 카와이야 파도 같이 구웠는데 여기 있었는데 제가 구워도 될까요? 아 그럼요 근데 특혜 하나 주시고 힘들면 좋겠어요 중설 갑니다 네 살짝 냉동이네 냉동이요? 네 그로우네 다 올리겠습니다 굉장히 멋져 몇조각인가요? 4조각 이게 디럭스야 5조각 이거는 옆에 부인가봐 오블렛 커 옆으로 그리고 좀 다르보는 것 같아 너무 맛있다 근데 이거는 어디 보라고? 이거는 이건 고기에? 고기 고기이지 않을까? 다행이다 아니 근데 사실 기차에서 좀 더 찾아보려고 거기 닝훈진이신가봐요 여기 닝훈진이신가봐요 왔던 길로 그냥 돌아가는 건가? 뭐야 아 여기 그걸까? 청소하시는 분들 걸레 빠르라고 하네 아 원래 이런 거 하나씩 뽑아먹어야 되는데 원래 이런 거 하나씩 뽑아먹어야 되는데 이거 아까 대인님 말한지 어 맞아 나머지 빨강 부스 적을 거예요? 저거 더 보이던데? 올라가는 거 있어? 웨스트로 웨스트로 웨스트로? 일단 나가면 있을까? 그래서 여기 넓다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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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힘 봤어 뭐야? 어 어 푸딩 푸딩 푸딩은 야 봤을 때 여기 없었어 저쪽에 가야 돼 여깄다 여기 좋아 아 이게 맛있는데 이거랑 무슨 맛이에요? 이게 약 이게 진짜 맛있어 약이 살짝 그런 거 이것도 맛있어 이것도 맛있어 이게 안닝두부 그거야 그거요? 그 내가 안닝두부 그 안에 그거 그거 그거고 싸 싸 그치 두 개 샀다 네 두 개 샀다 내일 먹어도 되고 내일 샀다 내일 샀다 오 오 오 오 오 이거 타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그렇죠 오 오 어 bird 계속 괜찮네. 매트리스도 있어. 나름. 너무 너무 귀여워. 폭신폭신할 것 같아. 공기만 따졌을 때. 아 너무 예쁘게 생겼다. 산릅해가 너무 좋아. 폴스틱. 맛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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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돼. 같이 먹어야 돼. 이렇게. 그렇게 먹어. 무슨 맛이지. 맛있어요. 맛있어. 푸딩만 먹어봐. 안에 푸딩만. 아. 빵이 진짜 맛있다. 그래? 이게 푸딩이구나. 너무 맛있어. 말 드세요. 다온이. 다온이. etin HIS 수ês. 뭐 이런 식으로 совет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